신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동아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우리 팀 멘트를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덱 알고 있거든요 김덱을 알고 있거든요 김덱을 알고 있거든요 김덱 김제코라고 엄청 잘 나와요 우와 우와 아니 근데 맛있는데 우와 여기세요? 아니 나 지금 시합장 우리 충북 보건대 우리 다 왔어요 아 나 근데 신동아 화이팅! 화이팅! 이 상황은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신동아 화이팅! 판단왕 와, 잘합니다! 신동아, 화이팅! 와 잘한다 정말 와 잘한다 점수 차수